이게 먼데이 오늘 리뷰는 이세이 미야케 호무 플리스 메신저 백입니다. 2018년 일본 정식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가품이 있는 제품이니 개인 매물 구하시는 분들 정가품 의심된다면 동영상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구매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이게 먼데이 tv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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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